국내 부동산금융 위험 노출 규모가 5년 전보다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부동산금융 전체 위험 노출액이 2017년 1,797조 원에서 지난해 말 2,566조 원으로 42.8% 급증했다며, 이 가운데 비은행권 비중이 5년 전보다 591조 5천억 원까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계적으로 금융 긴축 기조가 강화되면서 부동산이 침체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대출 규제 완화보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보완하는 것이 낮다고 분석했습니다.